미소니랑 별로 관계가 없대요. 미소니랑 별로 관계가 없대요. 왜냐? 아니 다 마이너스. 다 뺀다고. 나 꼬마시 제이형으로. 나 진영. 나 진영 너무 많은데. 진영 같아. 진영이 너무 많아. 진영이 너무 많아. 아니 제이형은 나 진짜 많이 도와줬어. 그래서 나 제이형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. 추가해달라는 거 나 솔직히 피했어. 난 모르겠다. 나는 6분의 1이니까 누구나 아무나. 자 우리 여기서 제일 많은 사람 고른대. 다음 투표하자. 투표할게요. 뿜마시 몰라? 뿜마시? 나 잘 찍어준 애들한테만 찍었어. 그러니까. 왜 그랬을 것 같아? 형 제 눈을 벌어봐요. 귀가 빨개지고 있다. 진영 항상 의심다. 옛날 파랑마을 때도 항상 의심다. 근데 아니었잖아. 나는 2명 이상이 나 쳐다보면 빨개지니까. 내가 봤을 때 또 한 번 태용이가 있을 수도 있어. 자 이제 이사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 모든 파랑마을에 후회를 하지 말도록 해. 하나 둘 셋. 진짜 모르겠다. 나 지민이. 난 진영. 짱. 자 지민이 손. 지민이 손. 하나 둘 셋. 넷. 네분. 네명이라고? 지민이? 나 진영. 진영. 세명이예요. 세명. 진 하나. 본인 한명. 본인 한명이 여기 있어. 좋아 좋아. 아 이렇게 보는 간들이 빵 터지는 건 처음인 거 아니네. 소수 의견도 의견이야 민주주의인 것도 알아서. 어릴 때 반장선거 이후로 본인 찍는 사람 처음 봤다. 나야 나. 형은 이게. 아니 이게 엄청난 반전이 숨어있다니까. 왜 아무도. 지민씨. 지민 아닌가? 지민아. 진짜 아니야. 초반에. 초반에. 끝났습니다.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. 스파이네. 스파이를 정했을 때. 스파이? 나 스파이죠. 그러면 스파이는 일어나서 본인이 스파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. 둘. 셋. 오케이. 뭐야 뭐야. 야야야야. 야야야야. 야. 야 스파이 맞추는 것 같아요? 봐봐. 봐봐. 내가 진영이라고 했잖아요. 진영이야 진영. 봐봐. 아 진영이야? 아 진영이야? 아 진영이야? sequel. Sebastian Biao'doul by KENya. amazon 2인스털 원래 그냥 진영이야 했잖아야. went 0nnd oh%of it. 와빵이나 heroin 와 대박이다. Coastman enriched! 저의 아이라인 박스. 연우 파이러été nesseём은 아무것도 잘한다니까? 아 manos لا 그러니까 창업이 다 talkin. Google. Since her familyдж Bot. 신심을 민방한 게임에서 멤버들의 미션을 방해하셔야라겠습니다. Internet. работные gì? 베너빛이 주어지려나 들키거나 하면 미션에 실립니다. 그래서 진실제면 오늘 꼼지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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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. 근데 되게 쉬울 거예요. 아 쉽지 않는데? 예 뜯! 아 좋아 우리 형. 미안하다 얘들아.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.